현재 보시고 계신 영상은 이미지 한 장으로 AI가 만들어낸 8초 분량의 영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미지를 판타지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AI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영상 설명글에 사이트 링크 주소를 남겨 놓겠습니다. 이번에 소개 드리는 카이버의 첫 화면입니다. 이메일 인증을 통한 회원 가입이 필요한 사이트이며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. 로그인인 후 첫 화면에는 자신이 제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. 영상을 클릭하시면 조금 더 큰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어떤 내용을 작성해서 제작한 영상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. 영상을 제작하고 싶다면 우측 상단의 크리에이트 비디오 버튼을 클릭해주셔야 합니다. 버튼을 클릭하면 변화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클릭 또는 드래그 방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해줍니다. 이미지가 업로드 됐다면 우측 하단의 컨티뉴 투 프롬프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 클릭하고 나면 주제와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. 먼저 주제를 설정해주셔야 하는데 몇 가지 사전 설정된 옵션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직접 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. A Portrait of a Main Character를 선택해주고 컨티뉴 버튼을 클릭해주겠습니다. 이번에는 스타일을 설정해주셔야 합니다. 스팀펑크를 선택해주고 컨티뉴 투 세팅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. 영상의 길이와 기타 설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걸 확인해주시고 우측 하단의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해주시면 영상으로 변환이 시작됩니다. 이미지가 영상으로 변환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3분 정도 필요합니다. 이미지 한 장이 영상으로 변환된 모습입니다. 카이버는 발전하고 있는 AI 영상 기술의 초기 버전으로 AI가 이미지난 영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변환해줄 수 있는지 맛보기로 체험해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. 지금까지 광고가 절대 아닌 변해가는 AI 시스템을 미리 재밌게 체험해볼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. 카이버를 이용하는데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 내용을 안내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